아멘 지난번에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색이나 믿음의 정도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비행기는 보통 믿건지 상관없이 조종사의 실력에 의해서 믿었든 안 믿었든 목적지 보통 대부분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상관없이 목적지는 대부분 도착합니다 즉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종사가 너무나 잘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믿으라고 해도 도착하고요 아 난 조종사 못 믿겠는데 저 사람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도 조종사가 실력이 좋고 믿을만한 사람이라면 대상이 좋다면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도착한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원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갈등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갈등을 수반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를 사실 논리적으로 푸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좀 나의 상식 안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하고 논리적인 변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그런 시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좀 더 충분히 발전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증명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꼭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과학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사람이 생겼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왜 이렇게 됐지? 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인간은 왜 존재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아무리 열심히 안다고 해도 그것을 증명해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산길에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수도꼭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 수도꼭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물이 흘러왔는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왜 여기다 수도꼭지를 달아났는지는 사실 그 주인밖에 알 수 없거든요 그 주인이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은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리는 믿음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논리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공백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형제 1장 8장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되어라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증인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나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호화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사실 보지 않은 것을 논리적으로 변명해 나아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즉 증인과는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증인은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는 보지 않은 것을 자신의 논리를 토대로 설명하려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논리를 토대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을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증인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제 엄마가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변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엄마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죽이는 어떤 살인 행정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을, 그 사람 잡히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어디선가 둘이서 만나게 되었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은 그렇게 끔찍한 장면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당연하게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다 혹은 돈이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도 돈에게도 그것은 주인이 아니다 라고 거기에도 구원이 없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오로지 구원이 있음을 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더 증인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변화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분이 보여준 그대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많은 선인들이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전 말씀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너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 히브리스 저자의 삶은 이 때에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게 맞나? 이럴 수밖에 없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고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았으니까 아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잘 보면 결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았기 때문에 나누었고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이 보았던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도 그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행정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속에서 살면 그 무조건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또 사람과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가시로 눌러버리거나 힘으로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기로 원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어버린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이 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항상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기에 그 부인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